너 아이돌 좋아하는 여자 큐레이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? 어, 손님. 작품의 제목은 라이언 골든. 완벽한 비율이 특징이죠. 설마, 그쵸? 갖고 싶어요? 또라이. 미술관 관장? 이거 인연 아니니? 그동안 미술관 놀러 다녔나? 직장에서 덕밍아웃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? 덕밍아웃 그까짓 게 뭔데 이래? 난 세상에서 덕하우팅이 제일 무서워. 얼굴이나 좀 봅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